눈물이 많아요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감정도 되게 풍부하고 되게 이 나이 치고는 왜요? 지금 이제 막 얘기했는데 뭘 그렇게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말들 이런 거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야 그리고 남들은 심각하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한테는 상처가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거는 인복이 솔직히 언니도 없는 사주가 맞아요 나를 조금 챙겨주는 식으로 들어왔다가도 언니한테 상처만 주고 가버리는 격이고 참 안쓰러운 사주가 맞구나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될 때는 있으셔? 기댈 때는 있으셔? 없어? 이제는 마음의 문을 닫은 격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나한테 자꾸 상처만 주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기대도 하고 싶지 않고 내 주위에 원래 뭐가 없었던 것처럼 없었다고 소리가 나오거든요 원래 뭐가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잖아 나한테 뭐가 인복이 있고 뭐가 나를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뭐가 있었다고 난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자포자기 하듯이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격이 아니니 너? 이러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작년 수전부터 올해 들어왔을 때 나한테 상처를 주고 간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시거든 언니한테 될 때가 있었으면 기댈 때가 있었으면 왜 세상은 참 각박한 거는 맞아 근데 어찌 보면 살아갈만 더 한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조금은 하고 살거든 근데 그래도 살아갈만 하다라는 구멍을 조금 만들어주고 싶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거를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그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아니야 라고 할 판이거든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요 내가 잡아야 되는 사람도 결국은 다 지나가버리거든 이게 근데 나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게 우리 할머니도 얘기를 못하겠는 게 얘 마음의 문을 좀 열어봐라는 말도 못하겠어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말도 지금은 얘기하기가 조금 너무 측은하고 안쓰러워가지고 그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여기에 와닿지도 않을 거고 여기에도 생각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물론 내가 타고난 사주라는 것도 있지만 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될 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되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되죠 언니 그냥 커피 마시러 오세요 심심하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사람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받다 보니 곁을 내주더라도 언니가 들어오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옆에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언니 되게 여린 사람이 맞아 그래서 내가 남의 거를 뺏어오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라는 뭔가 확신이 서고 그렇다면 언니도 진짜 빼줄 거 가니고 쓸개고 다 빼주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게 언니도 되게 호떡떡으로 사는 게 맞아 좀 야무져야 되는데 야무짐이 없고 요새 본인처럼 살잖아 그러면 남들한테는 어 쟤 호구 같다 바보 같다 이 소리밖에 결국은 못 듣거든 근데 언니가 딱 그러고 살아 근데 이거를 그 심정을 내가 왜 알겠는지 알아? 나도 생각은 늘 그게 된다 야가 빠져야 돼 무당은 차라리 영악하단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좋다는 건 나도 알거든 근데 나는 그러지를 못해 나도 그러지를 못하고 살고 나도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그리고 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백번 하고 그리고 뱉어 나도 이게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건가 아닌가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어 이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할까? 진짜 생각이 많아가 나도 그러고 살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건 잡생각이 많은 거예요 특히 무당이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나도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니까 나도 언니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는 거야 막 누구를 만나고 뭐하고 그게 뭐 여자친구들이 됐던 아니면 남자친구가 됐던 나한테 늘 상처만 주고 간 격이거든 그리고 또 애정결핍도 있어 나도 그래서 좀 기대려고 하고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어 감동이다 막 이러고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겠는 거야 근데 나보다 내 살이 더 많은 언니는 그거를 모를까? 여태까지 그러고 또 살아왔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내 편은 적어도 있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언니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그렇게 닫고 산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그거를 내모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인복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복들 사람으로서 또 웃을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도 받지 못할 거다 마음의 문을 참 말하기 미안한 소리지만 좀 열어야 되고 열면서 내가 좀 여우가 돼야 되고 긴 거는 긴 거 아닌 건 아닌 거 누가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아닌 것들은 쳐내야 돼 그래야 내 삶이 조금 윤택해지는데 언니는 그게 안 돼 안 좋은 사람도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도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언니는 저기 절에 있는 절 위에 있는 불상이 아니에요 언니는 언니가 더 불상해 이해했지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아직 50은 안 됐어 근데 50이면 반백년을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전에 이제 한 후반때까지는 언니의 나이 지금 후반때까지는 정리를 해야 돼요 언니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살고 약게 살자 여우같이 살자 라고 마음을 먹어도 안 돼 근데 그거를 잘 다뤄야 돼요 되게 그 기운을 굉장히 잘 돌려야 돼 언니는 안 그러면 또 그냥 없는 독인데도 불구하고 뭘 퍼줘 응 그러니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고 언니 같은 스타일은 사기당하기 딱 좋은 스타일도 맞아 예를 들어 어느 남자가 언니한테 막 다가왔어 잘해줘 근데 알고보니 또 개새끼였네 이 소리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 지금 이제 폰? 아니 어떻게 하지? 뭐라요? 천천히 얘기 연락이 오는데 가끔 가끔이 아니라 갑자기 연락이 폰탱이라 해야 되나? 아니 폰탱이라 해야 되나? 메일로 연락이 와서 아 채팅 비슷한 그런 거? 갑자기 페이스북에 친구가 추천해서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고 이렇게 그 사람도 나도 이제 말하니까 나도 이제 조금 편했다가 또 이제 욕으로 하니까 또 이제 그 사람도 거리를 두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자기 자기 필요해서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을 거는데 지금 말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올해 내년까지도 나한테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들어오는 게 맞아 근데 좋은 사람은 아닐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 간에 언니가 후반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금 언니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꾸며진 사회적 성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성향을 잘 조금 쌓고 가셔라 내공을 좀 쌓아라 이 말인 건데 그걸 안 하시면은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고 또 사기 당할 것 같고 겁이 나서 다가오는 것도 올해 후반기에는 돈이 또 쑥 나가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또 잘못 들어서 판단을 또 잘못 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누구한테 뭐 퍼줬어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내년짜까지는 나를 많이 다독이고 가고 내 상처는 내가 치유해야 되는 거는 맞아 남들이 치유해주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내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 다짐들과 그것부터 조금 다시 살피고 가야 되는 사람이 맞다 언니는 그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올해 내년짜에 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좀 잘하셔라 정말 모르겠으면은 점집에 그냥 전화해 이 사람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러고 차라리 그거라도 확인을 하고 가셔라 당장 어떻게 못하겠으면 왜냐 마음이 너무 많이 다친 사람들한테 사람이 다가가잖아요 처음엔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해 근데 그 경계를 또 금방 풀기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렇다가 다시 또 닿지 그래 나도 그러고 살기 때문에 언니 나 잘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나도 그래 근데 늘 나도 생각은 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제일 불쌍한 건 나다 이러고 나는 살거든 근데 그렇게 막상 안 돼 살펴보면은 저 사람도 불쌍한 것 같고 얘도 불쌍하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 거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처먹고 잘 살더라 그것만 생각을 하셔야 돼 세상에서 어쨌든 태어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언니예요 내 위주로 돌아간다 나를 기준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내가 기준인 거고 그 외적인 것들은 그냥 내 인생을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용하는지 이 말 하는데 우리 할머니 뭘 했는지 아니었니? 너무나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내가 한숨이 풍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이 정말 각박해지고 있잖아 조금 틈만 보이잖아 그러면 비집고 들어와서 걔 지랄 연병을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나를 폐허로 만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는 아 이제 우리는 이라는 소리도 나오네 언니랑 나는 그것들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언니가 조금 강해졌으면 좋겠다 너무 순두부 같아 안 돼 게다가 또 이 나이 먹고도 여린 것도 있지만은 약간의 소녀 감성도 언니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언니가 잘 굴려야 돼요 그런 감정들이나 생각들 성향들 이 나이를 먹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너 봐보니? 우리 할머니 이랬을 거거든 근데 아니야 여기는 왜냐 그 베푸는 어떤 마음들이 진심이라는 거를 알겠거든 할머니들은 그게 정말 가식적이고 했으면 어쭈 이것 봐라 천장 여운의 너는? 이렇게 나왔을 텐데 야 진심을 써도 너무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이구나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묻어있고 남 걱정을 하더라도 너무너무 진심이구나 아씨 거울 보는 것 같아 나 지금 나 보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면은 진짜 살기 힘들어 나도 내가 늘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신당에서 밤에 기도하면서 진짜 울 때가 많거든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나는 남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 내가 어떤 모션을 취하고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할 때 나의 언어적인 것과 나의 행동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간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건 나는 뒤집어버렸어 내가 문제구나 그렇게 했던 내가 문제구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지겠네 요즘엔 나 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나도 이 나이를 먹고 어이 연명하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천상은 솔직히 안 고쳐지는 게 맞아 맞기는 맞는데 사회적 성향은 얼마든지 꾸릴 수가 있어요 난 언니가 그걸 잘했으면 좋겠거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치? 막 저게 현실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근데 그거를 사람이 맘먹는다고 한 번에 다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계속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요 언니가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산 수밖에 없거든 근데 나 또한 그래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나도 그래서 결국은 발전하고 싶어요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요 내 성향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것도 알지만은 사회적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그거를 해야 돼 왜냐? 나 혼자 살 수가 없거든 언니도 사회생활 안 하고 살 수 없잖아 나도 이 무당질 안 하고 살 수가 없거든 그럼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 그러면은 사회적 성향도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가식을 떨자는 얘기가 아니야 조금만 내 거를 챙기고 나도 그랬거든 내 수중에 500원이 있어 나는 20원 남기고 다 주는 사람이거든 근데 20원은 뭔지 알아? 집에 갈 차비다? 차비는 남겨놔야지 밥 없어도 돼 오늘 하루는 굶어 이런 성향이란 말이야 나도 근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한테 연검을 주고 연검을 주면은 내가 그것만 잘 활용하면은 부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벌면 버는 대로 남한테 퍼주고 이랬던 게 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난 이 생각 많이 하거든 근데 언니도 당연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다시 그 인지를 했다가 생각이 저기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또 가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게 맞아 자꾸 언니를 보는데 거울 보는 거 같아가지고 소름끼치거든 지금 나도 누가 조금만 긁어주면은 금방 눈물 터지고 이러는 사람이었어 근데 무당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덜 그래지기는 했는데 나도 집에서 나 혼자 볼 때 많아 눈물이 정말 많거든 나는 내가 어떤 환경이 안 되는데도 남을 또 돕고 이런 것들도 많아 그래서 아휴 사람들이 보면 내가 답답하겠지 근데 보면은 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남편도 내가 야무진 사람은 아닐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그건 내 잘못이거든 이왕이면 남자들도 여우 같은 와이프를 원하지 공 같은 와이프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 그거를 언니가 단돌이를 굉장히 잘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건 진심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언니 같은 분들을 보던 그냥 정말 마음들 데 없는 사람들을 보던 해도 전화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진심이야 그냥 전화하고 싶으면은 하시고 난 좀 늦게 자거든 저녁에도 괜찮아 전화하셔가지고 왜 여자들은 수다로만 풀어도 조금 풀리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수다를 떠셔도 되고 그래도 돼 왜냐 그냥 나는 진짜 이런 직업이어가지고 남들이 나한테 기대우는 게 솔직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쯤은 이제는 나는 나름의 면역력이 생겼거든 그래서 언니 하나 밥 숟가락 더 얹은다고 해서 나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단지 언니를 통해서도 언니와 내가 나는 그냥 이렇게 통화를 해가면서 어떤 제갓집이 생기든 손님이 생기든 나랑 통화를 해가면서 어? 이 사람이 조금 이제 괜찮네 그래서 빨리 이제는 이런 데 전화하지도 말고 오지도 마 난 이랬으면 좋겠거든 그거를 또 보잖아 그럼 굉장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그 성취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당이기도 하고 근데 뭐 나이를 떠나가지고 내가 언니보다 어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어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나도 못 품었을 거야 그 와중에 나는 성냥이 언니 같긴 하지만은 걔 지랄 같은 게 있거든 나는 성격이 진짜 그거라도 안 했으면 난 무당에서 나 망했을 거야 근데 그런 면이 나는 있어 어느 순간 호구가 되다가도 이 사람이 나를 호구로 생각하면은 그걸 난 인지를 해 어 근데 또 행동들이 안 되더라 끊어내는 그것들이 좀 안 되더라 정의란 게 뭔지 근데 그냥 그 말이 나와 같이 해가면 되지 내 제자도 그러한 성향인데 내 제자도 많이 발전해야 되는 놈이 맞고 너 또한 그러지를 않냐 거울 보는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냐 닭돈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네 그러니 편하게 전화를 해라 괜히 또 그 생각까지 하지마 전화를 하기 전에 내가 부담을 주는 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래 그게 너무 보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전화를 해라 언니가 그 마음을 조금 야무지게 먹을 때까지는 곁을 내어줄 테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제자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언니가 어느 정도 추려지면은 이제 됐겠다 싶으면은 안녕히 가세요 할 거야 나는 점집 다니지 마시고 안녕히 가세요 할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래서 전화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기댈 때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언니 성향이라고 하면 언니 내가 무슨 성향인지 누구보다 더 잘할 거예요 언니가 그러니까는 될 때가 기댈 때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되어줄 테니 조금 기대고 가라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 그 숟가락의 무게도 엄청 크게 생각을 해요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거 하나 더 얹는다고 진짜 나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숟가락이 뭐 100kg야? 200kg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언니는 왜 왔어? 나오는 전이면 계속 한다고 했는데 다 맞는 말이라서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언니의 큰 인생의 어떤 점을 봤을 때 큰 틀을 얘기하자마는 그것만 잘해도 언니는 야무치게만 그렇게 변해도 언니는 어떻게든 살아가 그리고 이게 중반에서 조금 넘어올 때 후반쯤 될 때 좋은 사람도 또 붙어요 근데 언니는 언니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조금 야무치 남자를 만나야 돼 왜냐? 언니 성향을 보면 언니 성향 같은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은 큰일 나 누구보다 더 잘할 거야 언니가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야 들어와도 지레 겁을 먹고 마음의 문을 잠가두고 철옹성 같은 벽을 싸놓고 그게 가장 걱정이긴 한데 그냥 같이 똑같이 또 나오는 말이지만은 같이 손잡고 간다 생각을 하고 나도 손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크는 게 있어 기댈 때는 되어줄 테니까는 그러니까 서로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덜 부담스러울 것 같고 언니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번호를 가져가시고 전화 언제가 됐든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또 일할 때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는 문자를 남기든 카톡을 남기든 해도 되고 뭐 뜬금없이 진짜 아침 나절에 카톡 오시는 분들도 많아 오늘 하루를 뭘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그런 거 보면 되게 감사하거든 그런 걸 보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나서 나도 경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 언니도 경계를 가지고 가는데 이걸 처음부터 믿어가지고 시작하는 사이들은 없어 천천히 쌓아가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늘 열려있는 사람이 맞아 제자는 그래야 하고 마음의 문을 나는 언제든 활짝 열려 있으니까는 언니만 조금 들어오면 돼 발가락 하나만 담가도 돼 천천히 발가락 한 다섯 개 더 담그면 되지 천천히 천천히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니는 너무 빨리 끌어잡아 댕기면 언니도 깜짝 놀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오셔도 되니까 그 부분 언니가 야물차 질 때까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 너무 무겁게 저만 가지 마시고 되셨어요? 뭐 더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지금 전 남편이 계속 같이 다시 합치려고 하거든요 언니는 하고 싶어? 애들 하고 싶지는 않고 애들을 또 만나게 해주고 싶고 힘드니까 기대기도 되고 그 사람도 그냥 착하기는 해요 남 막 퍼주고 남 말 듣고 막 해주는 지금 다시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기댈 때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왜 이제 나도 남편한테 같이 저녁을 먹으러 집에라도 들어와 주는 사람이 있는 걸로 위안을 참고 가는 사람이거든 그 외에는 다 로또 같아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 남편이랑 근데 그냥 그 이혼이라는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기 싫어서 나도 그냥저냥 어쩌저쩌 어쩌저쩌 살고는 있는데 똑같은 건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기댈 때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것만 생각하신다면은 그래 그럼 합쳐 라고 할 텐데 그 외적인 거는 힘들고 아무것도 도움이 크게 되고 이럴 게 없거든 그럴 바에는 잠깐 외롭고 그리고 내가 나를 조금 다시 일을 하면서 나의 성향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좀 고치면서 차라리 다른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나 저러나 애를 낳았으면은 본데 엄마 아빠가 원래 키우는 게 맞아 그게 가장 좋은 가정환경이기는 한데 아이들은 아이들의 사주가 있는 거고 언니도 언니 인생이 있는 거고 언니의 전남표도 그분의 인생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다시 합쳐 깨진 그릇은 반드시 다시 또 깨지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어차피 볼장 다 보셨을 텐데 또 뭘 봐야 될 게 있나?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당장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가 너무 철벽 같으니까는 내어주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외로울 뿐이지 그것만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은 차라리 다른 남자를 만나시는 게 맞을 거다 지금 당장에 기댈 때가 필요해서 만나는 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되셨어? 그래서 애들이 너무 흔해도 그리고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게 왜 언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아이들은 아이들의 사주가 있는 거고 엄마나 아빠나 다 사주가 있는 거고 그냥 올고시만 잘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자식이 또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가정교육을 잘 시키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도 사주가 있는 거거든 네